사고를 내고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부산 해운대에서만 잇따라 두 건이 발생했는데요. 어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 운전자는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급 외제차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그대로 가로등을 들이받고 뒤집어집니다. 사고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어제 오전 1시쯤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 상가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가 난 거리는 주말밤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통행이 많은 것으로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 모두 사고 직후 차만 두고 사라졌습니다. 운전자는 이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사고 차량에서 신분증과 휴대전화가 발견됐지만 블랙박스 SD카드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신병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이나 약물 투약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흔적을 없애고 도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안 한다 부인한다 이런 신경이 없다면 위드마크 공식 사용할 겁니다. 오늘 새벽 4시쯤에도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던 운전자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차량을 두고 도망간 겁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6시간 만에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음주뺑소니 사고 이후 이를 모방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